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기출응용 2주차네요. 2주차. 자 지난번에 우리 문제를 조금 풀다가 테마를 끝나지 않고 수업을 마무리 했었는데 45페이지 예상문제집 보죠. 45페이지에 7번. 45페이지에 예상문제집 7번. 여기 할 차례죠. 자 한번 보죠. 자 수요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거라고 나왔네요. 오른거. 자 초과공급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거죠. 공급이 많으니까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해석하는거에요. 공급이 많으니까. 임대료는 가격을 얘기하는거죠.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상승하는게 아니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맞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져야 되니까. 자 A, B가 보완제인 경우 A가격이 상승할 때 자 보완제라고 나왔으니까 두제와의 관계에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죠. A가 비싸졌으면 A를 산다 안산다? 안산다. 비싸면 안산다. 보완제면 얘 있으면 얘도 사고 얘 없으면 얘도 필요가 없다죠. 안사니까 B도 안산다가 되는거죠. B를 안산다. 그러면 이후에 B를 안사면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변하겠냐라고 했을 때 가격은 뭐한다? 하락한다. B 안산니까 B의 가격은 떨어질거다. 라는거죠. 중요한 지문이죠. 우리 대체제 보완제를 해석해서 마지막 가격까지 해석하는거. 그러니까 A가격이 비싸면 A 안산고 A 안산하면 B의 수요가 감소해서 이 B 수요가 감소하는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거에요. 이때 A와 B. 지난주에 한명 옳게 대답했어. A와 B에서 해당제와는 A에요? B에요? B야? A야? B야? A야? B야? B에요? B. 얘의 곡선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걸 보려고 하는거고 A는 그냥 원인에 불과한거에요. 다른제와 가격에 의해서 B의 수요량이 줄었으니까 B가 해당제와요. 그러면 B의 수요 곡선이 이동해야 되겠죠. 수요의 변화죠. B의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해야 되는거에요. 다른제와 가격에 의해서 B의 수요량이 변했으니까 B의 수요의 변화. 곡선 이동할거에요. 줄었으니까 곡선이 어느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할거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배웠을 때 이렇게 되는거에요. 시장의 균형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대요. 좌측으로. 그럼 얘가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균형점에 있는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으면 가격이 뭐한다? 하락한다.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던 얘기에요. 3번에 가격이 상승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원인이 가격이고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냐라고 하면 이건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 공급량이 변하는건 수요법칙, 공급법칙이죠. 이건 공급법칙이니까 비싸면 판다. 이렇게 나와야죠. 공급량은 증가한다. 대체제의 가격의 하락은 이라고 나왔어요. 대체관계인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라고 나왔죠. 그럼 이 재화는 산다 안 산다? 산다. 이 재체제를 산다. 그럼 해당 재화는 해당 주택이라고 나왔네요. 대체관계니까 살 때 안 산다. 그럼 주택은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럼 수요가 줄어들 거니까 곡선은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4번이 맞네요. 4번 오른 지문이고. 소득이 변하여 라고 나왔고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라고 나왔는데 나머지 제시되지 않은 조건은 다 동일한 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건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보이려고 지문에 넣었던 거고 소득이 변했대요. 그러면 원인이 소득이니까 해당자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니까 수요의 변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곡선이 이동하였다. 맞는 건데 이걸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 건 4번. 중요한 지문이고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좀 섞여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2번 지문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론에서 중요한 건 대체제 보완제를 해석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수량의 변화나 수요의 변화를 해석하든 뒤에 탄력성을 해석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8번 보죠. 8번. 이 문제의 특징은 그냥 주택이 아니라 신규 주택이라고 나왔어요. 신규의 별표 쳐놔야 돼요. 33회의 문제 나와서 많은 선생님들도 이의 제기를 했었어요. 이 문제 잘못된 거 아니냐. 조건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나 출제자는 문제 없어. 그냥 풀어야 돼. 라고 얘기했던 문제인데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 이때 조건을 좀 추가해서 신규 주택의 공급자는 새로 만드는 주택이니까 누구냐면 건설업체가 신규 주택의 공급자다라는 거예요. 재고 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설업체가 만들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가 나왔으니까 공급자는 건설업체라고 해석해야 되고 자 그럼 보죠. 먼저 니은 먼저 보죠. 건설업체수가 줄면 공급의 감소. 공급 감소. 건설용 토지 가격 하락했으면 우리가 건물을 만들려면 토지를 사야 되겠죠. 그래서 온자재, 생산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싸게 샀으니까 공급의 증가. 보조금이 줄었으니까 공급의 감소. 자 건설 기술 개발에 의해서 원가가 절감했으니까 더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공급의 증가.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고 자 주택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있대요. 가격이 떨어진대. 떨어질 것 같대. 미래.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야 돼요. 이건 공급의 감소예요. 신규 주택 공급의 감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감소. 그래서 감소시키는 건 3개.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4번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주의해야 될 건 만약에 일반적인 주택 공급이라고 나왔을 때 신규라는 말이 없어요. 주택 공급이라고 했을 때는 이 주택은 말이 없으면 재고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재고 주택의 공급자는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쓰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려고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공급자는 누구냐면 주택 보유자예요. 주택 보유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 공급 나왔을 때 재고 주택을 얘기하고 이때 공급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주택 보유자예요. 주택 보유자. 그러면 이 경우에 한번 생각해보죠. 얘 마찬가지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했대요.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기대했다라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려고 해. 미래 떨어질 것 같대. 그럼 지금 팔아야 돼. 나중에 팔아야 돼. 지금 팔아야 돼요. 그럼 지금을 언제나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은 감소에 증가해요. 증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신규일 때는 공급이 감소 요인이 됐지만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할 때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앞으로 이제 신규라는 말이 나오면 신규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신규는 우리가 공급자를 누구로 본다? 건설업체로 본다. 새 집을 만드는 건설업체라고 해석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아무 말이 없다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 공급 얘기하면 재고주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달리해야 되고 근데 33회는 문제를 좀 더 충분한 조건이 안 나와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음에 나올 때는 이 해제기를 워낙 많이 받아들였으니까 문제 없이 나올 거예요. 신규 나올 때 주의해야 된다. 신규.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가격 예상에서 우리가 좀 더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격 예상에서. 자, 9번 보죠. 자, 공급 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불변이라고 나왔어요.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공급량이 불변이라는 건 양이 불변이라는 얘기죠. 무슨 성? 부증성이죠. 부증성에 의해서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성질이 불가능, 불변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이다. 불가능, 불변 이렇게 돼야 돼요. 양의 변화가 없죠. 양의 변화가 없는 건 무슨 선? 무슨 선? 수직선. 얘가 P, Q고 수직선이어야 좌측, 우측으로 갈 수가 없죠. 갈 수 없다는 건 양의 감소, 증가도 안 된다. 양이 불변이다. 양, 불변. 수직선을 얘기하고 우리가 수직선 얘기할 때 완전 비내된다. 완전 비탈려. 무조건 100%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완전 비탈려. 수직선, 양, 불변. 자, 그래서 1번은 맞고 주택의 단기와 장기로 봤을 때 짧은 시간과 긴 시간을 봤을 때 누가 탄력적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탄력성 커질 조건은 언제든지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수요는 대체제 많을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그 다음에 세수, 주장, 비싸용 이렇게 외웠어요. 장기가 무조건 탄력적이죠. 그래서 단기는 장기에 비해 비탄력이다. 맞고 개발 행위 허가가 허가가 강화됐대요. 기준이 그럼 규제가 강화된 거죠. 규제가 강화되면 우리가 공급은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탄력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규제가 강화되면 어렵게 만들겠죠. 그럼 공급은 비탄력이다. 맞고 기술 개발은 공급 곡선을 어떻게 이동시키냐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원인이 그제와의 가격이 아니죠. 기술 개발이니까 이건 공급의 변화 곡선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기술이 개발됐으니까 공급이 증가될 거니까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된다. 맞고 자 주택건설은 원자재 가격이 올랐대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그럼 공급을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의 공급, 주택 가격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나오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공급의 변화 그럼 곡선 이동해야 되겠죠. 공급의 변화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공급이 줄겠네요. 원우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까지는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는 원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가기로 하면 안 돼. 이제 해당 재화의 가격 해당 재화 가격이 수요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고 나머지는 다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곡선의 이동을 나타낸다. 이때 다른 재화 가격도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요인인 거예요. 이때 다른 재화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재화가 아니라 관련성이 있는 대체제, 보완제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차탄령성에서 배울 거고 넘어가서 우리 이제 유학집으로 다시 한번 보죠. 유학집으로 넘어가서 2장에 시장균형 페이지 38페이지 38페이지 여기서부터 잠깐 좀 내용 정리해보죠. 여기서 알아야 될 건 균형이라는 말은 뭐예요? 균형은 같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다. 그러면 시장에서 나타나는 건 시장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시장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 그랬고 그러면 시장의 균형이란 건 뭐가 같아지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거예요. 수요량, 공급량이 같아지는 걸 우리 균형 상태라고 하고 그래서 시장균형이란 시장균형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져서 평형을 이룬 상태고 시장에서 수요곡선 D, 공급곡선 S라고 했을 때 오른쪽 내려가면 수요곡선 오른쪽이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가격과 양이 반비례 비싸면 안 산다. 반비례이면 오른쪽이 내려가죠. 공급곡선이 오른쪽에 올라간 건 뭐예요? 공급법칙이 비싸면 판다. 가격과 양이 비례 관계이니까 오른쪽에 올라가는 거죠. 이때 같아지는 건 여기밖에 없네요. 이걸 무슨 상태? 균형 상태라고 얘기하고 이때만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가격을 뭐라고 한다? 시장가격 또는 균형 가격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가격보다 시장가격보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상태라면 이때 이만큼은 공급량이고 이만큼은 수요량일 거 아니에요. 누가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이건 균형 상태가 아니죠. 균형 상태가 아니고 수요가 많은 상태래. 이걸 뭐라고 한다? 초과 수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초과 수요 상태는 수요와 공급 중에 수요량과 공급량 중에 누가 많은 거예요? 수요량이 많은 거죠.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석하면 공급 입장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한다? 공급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부족. 초과 수요는 공급부족이에요. 초과 수요는 공급부죠. 여기는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하나 기억할 건 우리 이제 학기론에서 초과 수요라는 말 나오면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게 공급부족상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거 보죠. 주택이 시장에서 주택시장에서 초과 수요 상태가 지속되면 이라고 나왔어요. 초과 수요 상태가 지속되면 저소득층은 주택구입이 어렵다, 용이하다. 어렵다라고 나와야 돼요. 초과 수요 상태가 계속됐다는 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부족하니까 주택구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초과 수요를 해석하는 것보다 공급부족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쉽게 이해되니까 초과 수요는 공급부족.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럼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임대료 규제가 있었어요. 임대료 상한제. 시장 가위부터 어떻게 규제한다? 낮게. 높게 규제하면 아무 영향이 없다. 낮게 규제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 효과는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그럼 낮게 했대. 낮게. 그럼 시장의 변화가 일으키지요. 균형이 깨지면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거야. 시장은 어떤 상태가 나타난다?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거야. 낮게 규제했으니까. 가격 싸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언제나 초과 수요. 단기든 장기든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데 단기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양이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장기로 넘어가면 공급이 탄력적으로 바뀌면서 양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공급자는 좋아요? 나빠요? 낮게 규제했어? 나빠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는 쪽으로 변해? 감소하는 쪽으로 변해? 감소하는 쪽으로. 그럼 공급이 더 줄어들겠네요. 그럼 공급 부족이 심각해진다? 이걸 다른 말로 초과 수요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하면, 낮게 규제하면 시장에서는 언제나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데 단기보다 장기에 초과 수요가 커져서 주택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해지니까 시장의 부작용을 야기한다라는 내용이 그런 임대료 규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정책론에서. 그래서 초과 수요 나타나면 언제나 공급 부족.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초과 수요, 공급 부족. 균형점의 이동 보죠. 우리가 균형점의 이동이라는 건 균형이 있는데 잠깐 본다면 이런 거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P, Q가 있는 공급이, 균형이 있는데 여기서 균형점의 이동이라는 건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때 이제 만약에 어떤 소득이 변해서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이동이 나타나겠죠. 우리 수요의 변화 배웠으니까 그럼 여기서 곡선이 이동해서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균형점이 여기로 바뀌어지겠죠. 그러면서 균형 가격은 올라갔어. 균형 가격의 상승. 균형량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균형량은 증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하면 원래 균형점이 다른 균형점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균형점의 이동. 균형의 이동이라 그래요. 자 이때 이제 균형 이동을 우리가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림을 다 그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때 수요나 공급 변화에 의해서 이건 곡선의 이동에 의해서 균형점이 이동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나타날 건데 일단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은 수요나 공급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증가하면 무조건 양은 뭐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건 곡선이 오른쪽 간다는 거죠. 오른쪽 가면 이 양이 뭐하는 거예요? 오른쪽 가면 무조건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건 곡선이 왼쪽 가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양은 뭐한다? 감소. 그래서 양을 먼저 판단하고 두 번째 이제 가격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쉽게 파악한다 그랬어요. 수요가 증가했대요. 사람들이 많이 산대. 그럼 이후에 가격은 뭐한다? 올라간다. 가격 상승. 공급이 증가했대요. 물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희소성이 떨어지겠죠. 귀한 게 사라지는 거야.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가격은 뭐한다? 하라. 이건 오류라고 그랬어요. 이거 수정해놨을 거고 수요가 감소하면 선호도 감소해서 가격은 뭐한다? 하라. 하락이라고 나와야 돼요. 오타. 오류. 공급이 감소하면 물량이 귀해져서 균형 가격은 상승이라고 뭐 증가도 틀린 건 아닌데 상승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죠. 여기 상승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건 전에 이제 유약집 공부할 때 오류라고 오타라고 좀 정리해줬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균형점의 이동을 풀 건데 균형점의 이동은 진짜 보너스예요. 무조건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니까 수요와 공급 중에 하나만 변하면 뭘 본다? 변하는 것만 판단한다. 예를 들면 공급이 일정하고 수요가 증가했다. 일정한 건 볼 필요가 없고 증가하면 양은 증가. 수요 증가하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예요. 문제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변하면 변한 것만 판단하면 되고. 수요 공급이 둘 다 동시에 변한대요. 둘 다 변하는데 변화폭을 제시했대. 누가 크게 변했고 작게 변했다는 변화폭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크게 변한 쪽만 판단한다. 변화폭이 큰 쪽만 판단하는 거예요. 수요 증가폭과 두 번째 거 보죠. 공급 증가폭을 봤을 때 공급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대요. 그럼 작게 변한 건 볼 필요가 없고 증가하면 양 증가. 공급 증가니까 가격은 하라. 이렇게 판단하면 될 거고 기본적으로 출제자가 보너스로 문제를 내려고 할 때 균형점 이동해서 예를 줘요. 누가 크다 작다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급하다고 그것도 제대로 완보면 안 되고. 맨 아래 거 보죠. 수요 감소폭과 공급 증가폭 중에 수요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대요. 그럼 작게 변한 건 볼 필요가 없고 감소면 양 감소. 수요 감소니까 안 사니까 가격은 하라. 이렇게 판단하면 될 거고 맞죠. legislative lin 이것 ùng